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예학술대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대주제는요 저희 이번 학예학술대회 대주제는 정전협정 70년 한반도 문제와 세계 질서의 변화입니다. 오늘 3일째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고요. 저희 오후 세션 한미동맹 70주년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보시다시피 라운드 하진 않습니다. 유튜브 녹화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요. 어쨌든 포맷은 치열한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게 라운드 테이블의 목적인 것 같고요. 오늘 네 분의 탁월한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일단 저 안내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서리녀 교수님이십니다. 국방대학교에 계시고요. 그리고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종연구소의 최윤정 박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의 황지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합의한 바에 의하면 각 발제자분들께서 약 15분가량 본인이 준비해오신 발제문을 토대로 발제를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순차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받았는데 순차적인 토론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고 하여튼 발제문을 토대로 상호질문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상호질문이 활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사회자의 권한을 사용해서 제가 몇 개의 질문을 좀 던져볼까 합니다. 일단 저 순서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서리녀 국방대학교 교수님이 준비되셨으면 15분 정도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우리 학회 행사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질 주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또 좋은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이제 동맹 70주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제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뭐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드리는 것과 좀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에 오래 있었고 또 국방대학교에서 지금 연구와 또 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나 국방과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논점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동맹 70주년의 전반적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한미동맹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에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사실상 냉전의 시작을 알렸던 한국전쟁 6.25와 더불어서 동맹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냉전기 40년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탈냉전 30년을 보내고 오늘에 이르러 있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 70주년이 아닌가 이렇게 회고를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동맹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냉전에서의 탈냉전으로의 이행 냉전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의 대탕트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군사적인 사건들도 있었던 반면에 또 한국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국력의 발전을 이룬 국가였기 때문에 동맹관계의 어떤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들 또 군사적 차원에서의 변화, 북핵 문제의 진행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부침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70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동맹의 견고함은 물론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이 국가이익을 대단히 광범위하게 그리고 아주 깊은 그런 견고함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양국 국민들이 이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확신했고 그리고 여러 갈등 요인이 생겼을 때도 이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만큼 이제 국익이 크기 때문이었겠죠. 공동의 국익이 컸기 때문에 또 많은 여러 가지 제도적 기재들을 발전시켜 왔다. 그것이 오늘날의 한미동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동맹관계가 자동으로 좋았던 것은 아니고 또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국제환경을 생각해 볼 때는 이러한 견고한 동맹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점증하고 있는 북핵 위협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대두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급변 이런 것들은 동맹에 대해서도 상당한 도전 요인이고요. 동맹을 강화하는 요인도 있습니다만 따라서 우리가 동맹을 강화하는 요인을 계속해서 동맹 발전의 걸음으로 활용을 하면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만들어왔던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잘 활용하면서 또 새로운 안보 환경 하에서는 그러한 장치들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모색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중장기적인 양국 국민의 동맹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냉전에서 탈냉전을 거쳤고 이제 어떤 탈냉전 종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또 양국 국가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것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그것이 우리 양국의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여전히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분명한 것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요인이고요. 따라서 과거의 어떤 동맹 발전에, 궤적에만 만족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찰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 동맹 70주년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특히 올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선언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동맹 발전에 역시 중요한 큰 축인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축이죠. 그래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는 개인적으로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견고하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적인 불안감이 큰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확장 억제의 영역은 연구를 해보면 이 억제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 기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에 있어서 많은 영역이 또 남겨져 있는 게 사실이죠. 따라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동맹 70주년의 동맹을 미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미 양국의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가 좀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여론이나 또 안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어떤 인식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위협 인식이 높죠. 그에 비해서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또 수면 위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군사 분야에서의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미국의 국방 군사 전문가들의 위협 인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초래된 군사 분야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한 가지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 본토에 대한 방어 기재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알려져 있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실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북핵 위협은 좀 우리가 현재 한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높지 않지 않은가 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은 계속 증대되는 면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한국 국민은 미국이 확장 확지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가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는데 왜 의심하는가 이렇게 상호 간에 위협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가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 특히 본토에 대한 위협이 위협적이지만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확장 억제에 대한 중요성 이것도 역시 대단히 높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도 군사질서를 이끌어 나가는 측면에서 세계 비확산 체제의 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따라서 한국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나온다는 것이 미국의 국방 군사 전략이나 대외 정책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워싱턴 선언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로 귀결이 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략 내에서 확장 억제 공약으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약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전례가 없는 대통령 수준의 공동선언문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 내부의 내용을 보면 또 앞으로 잠재적으로 발전시킬 부분이 많은데 그 점에서 세 번째로 미국의 핵 전략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한반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미국은 푸틴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핵을 사용하고 있죠. 특히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고 할 때 이것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 대만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도 지금 현재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핵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2018 NPR 같은 곳에서 소위 핵과 재래식 통합, 뉴클리어 컨벤셔널 인테그레이션이죠. 그리고 상대가 어떤 전술핵이라고 하는 사용 가능성이 보다 높은 핵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유사하게 다양한 수준의 핵을 가지고 상대의 핵을 비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전력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거든요. 이것은 한반도에서 김정은이 최근에 법제화 등을 통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전술핵을 억제하는 데도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심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를 위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 전략들 이런 것들을 한반도의 확장 억제에 어떻게 적용시킬까가 하나의 중요한 노력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워싱턴 선언의 후반부에 보면 그래서 핵을 전담하는 미 전략사령부와 우리의 새로 만들고 있는 전략사령부, 그리고 연합사와의 협력, 그리고 공동기획 내지는 연습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국이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핵전략, 핵전력의 발전,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확장 억제의 강화 이런 것을 아주 시너지 있게 합치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후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질서 변화에 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군사적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계 핵질서의 큰 충격입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침공을 당했다는 점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푸틴이 핵 카드를 사용하면서 재래식 전쟁에서의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핵의 요용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사실상 마비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중국이 이제 러시아만이 아니라 새로운 핵 강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과거 어느 때도 존재하지 않았던 미중러라고 하는 3개 초강대국 간의 핵 경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다이네믹스가 출현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 세계 군사질서의 근간이 되는 핵질서의 상당한 위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북핵 문제를 다루거나 한반도에서 확장 억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의 전략과 정책도 굉장히 급변해 나갈 겁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학술적 차원 또는 정책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한반도에서 성공적으로 통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역시 유럽 전구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유럽과 인퇴 지역을 동시에 담당해야 되는 미국의 고민은 더 깊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2022년에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그리고 국방전략과 관련된 일련의 문서들이 나왔는데요. 그에 앞서서 많은 연구기관들에서 나온 리포트들이 주목했던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략적 동시 발생성 strategic simultaneity라고 하는 현상이었는데요. 즉 미국이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과의 경쟁에 전념을 하게 되면 나머지 지역에서의 군사 개입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머지 지역에서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또 그 분쟁에 미래의 영향력 경쟁을 하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 그래서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은 초강대국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 그리고 또 성격이 전혀 다르고 규모가 다른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들의 도발 그리고 상당히 잠잠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소위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들 테러리즘이죠. 그런 것들이 제응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아마 미중 경쟁 시대의 새로운 안보 환경을 규정하는 본질이 될 거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통해서 그런 상황은 더욱 심화된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나온 미 국방 전략서를 보면 정말 철저하게 군사 개입을 줄여나가고 반드시 군사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개입이 초강대국과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어떤 제한을 위해서는 위험도 감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늘 군사 개입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을 가해왔던 건 사실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높은 수위로 이제 군사 개입을 줄여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전반적인 세계 질서의 불안정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탈냉전의 종원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새로운 세계 군사 질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광범위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자체의 국방 역량 그리고 한미동맹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두목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방 전략 수준에서의 통합 억제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 국방 전략서에서 또 주목이 됐었고 사실은 2021년 4월경에 오스틴 국방 장관이 처음으로 얘기했던 인테그레디 디터런스라고 하는 통합 억제 전략 이것이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건가 하는 것을 주목하면서 그 통합 억제 전략의 연장에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과제가 있고요. 조금 더 수준을 낮춘다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운 작전 개념인 다행역 작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 개념이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특히 인공지능을 전쟁 분야에 적용하는 모자익 워페어나 무인 스워밍전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미래전 개념 이런 것들이 미국의 군사력 운영 체계 또는 주둔 개념, 교리 이런 모든 것을 바꿔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 속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또 발전시켜 나가고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연합방위 체제를 어떻게 또 진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통합 억제입니다. 통합 억제라는 것은 동맹과 통합의 영역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이 동맹과 우방국 또 파트너십 국가들과의 군사 역량을 통합하겠다. 특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국방 위협이 앞으로 최소 10년에서 20, 30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결이라면 그 장기적인 기간 동안에 동맹과 우방국들의 역량을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호 운영성의 증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작전 기획 과정에 대한 통합과 같은 것들을 새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작전 기획 과정에 동맹과 우방국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가를 동맹국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각국의 입장에서 활용을 하거나 또는 미국과 함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게끔 하겠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또 핵심 동맹과 우방국과는 공동 기획을 거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 개념의 기획이라는 것은 정보의 공유, 높은 수준의 어떤 정보 공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군사력 건설의 전제가 됩니다. 즉 각국의 국방 군사력 건설이라는 것은 각국이 실제로 시행해야 되는 작전 개념에 입각한 것인데 이것을 함께하겠다는 것이죠. 즉 미래의 각국의 개별적인 군사 위협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소위 규칙 규범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그러한 군사 작전에 있어서는 거의 작전의 통합만이 아니라 군사력 건설의 노동 분업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군사력 건설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을 줄여나가겠다는 구상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맹 차원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거기에 어떻게 동맹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또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적화할지 이런 부분들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다영역 작전이나 여러 가지 미래전 개념 이런 것들은 과거에 북한의 지상 도발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는 훨씬 더 다양한 형태 또는 다른 형태의 그러한 작전 수행 방식 전력의 운영 그리고 한미 간의 연합 작전에서 역할 배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분석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전력체계 건설이나 미래 국방 기획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일단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예요. 설 교수님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갈구 닦은 실력으로서 한미동맹 군사 안보 측면에 치중하신 국한한 토론을 해주셨는데 물론 70주년의 의미를 짚어주셨고요.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미동맹이 역대 최고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조금 위험 요인이라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위협은식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그런 우려를 해주셨는데 저도 미국의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대뜸 하는 얘기가 한국은 중국 견제를 함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대만의 어떤 컨텐전시가 발생할 경우에 한국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사실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한국 측 델리게이션에서 얘기를 꺼내야지만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위협 인식의 차이라는 것이 도전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국방정책의 변화를 주로 많이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통합 억제 그리고 다형역 작전 미래전 통합 억제라는 것은 저도 가끔 미국의 문건을 받아서 보는데 개념상은 잘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좀 발제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깐 미국의 많은 리소스들 그러니까 군사적인 리소스만 동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외교적인 리소스 경제 등등 모든 그러니까 whole of government approach라고 그러죠. 범정부적인 어떤 통합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동맹과의 통합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미국 학자들 미국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동맹 연계 정책이라고 그러나요. 동맹 연계 정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따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을 위해서 그냥 질문 하나 여기 좀 끼워 넣는다면 이 동맹 통합 동맹 연계 정책 이게 미국의 통합 억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한국 한미동맹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 미국의 통합 억제에 있어서 미국의 동맹 연계 정책에 있어서 일단 이게 무슨 역할 분담을 동맹들 사이에 어떤 역할 분담을 얘기하는 것인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미동맹 한국의 역할 이 통합 억제에 있어서 한국의 정확한 역할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한번 일단 그냥 질문을 하나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제자는 우리 국회입법조사처의 김도희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도희입니다. 저는 한미동맹 70주년 방금 김재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주제가 상당히 광범위할 수 있어서 좀 크게 동맹의 차원에서 그냥 한미협력의 기회와 제약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70년이 진행되는 동안 시작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페이트럴 클라이언트라는 형태로 시작이 됐다가 지금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 상당히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한 가지 좀 변하지 않았던 거 그동안 쭉 유지됐던 건 뭐였냐면 한미 간 협력 한미 간 공조의 가장 1번은 바로 소위 말하는 주적이 시작이 동맹이 시작될 때의 주적이었던 북한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들이 대북 정책 대북 북핵 정책 대북 공조 한미 간 협력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게 핵심을 이루었던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큰 변화, 저는 좀 여기다가 한미 협력의 기회 요인에다가 인도 태평양 전략 발표라고 써놨는데 우리 정부가 한반도 영역 밖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한 첫 번째 발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인해서 한미 간의 그런 지역이나 글로벌 협력의 외연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70년을 지나오는 동안 한미가 했던 협력 중에서 가장 좀 스케일이 커질 수 있는 그리고 한반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협력의 외연과 내용이 다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도 미국에서도 그리고 영내 국가들도 다 함께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발표를 상당히 환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퇴 전략이 발표된 이후에 아직 뭔가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는 원년이기 때문에 인퇴 전략을 어떻게 이행할 건지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시행 과제를 좀 식별해 나가는 단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여러 가지 인퇴 전략 실행이나 실행 계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합하고 조율하고 협력해서 뭔가를 시행 계획을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략이 시행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이제 우리의 전략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전략 발표 자체만으로도 한미협력에서 아주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퇴 전략도 그렇고 최근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도 그렇고 이런 외연의 확대에 대한 얘기를 선언은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그게 많이 채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피보털 스테이트라는 우리의 중추국가 구상 역시도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어떻게 구체화되어 가는 그리고 한미 간의 이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협력이 되어 가는지를 좀 자세히 지켜봐야만 이게 정말 한미 간의 협력의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또 다른 그냥 선언에 그칠 것인지 시도에 그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제가 마지막에 넣은 것처럼 이 한미 간 협력의 중요한 정말 기회가 되려면 소위 말하는 지금 미중 경쟁에 대항한 미국이 주장하는 글로벌 리질리언스를 갖추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좀 전에 아까 통합 억제에서 한미 동맹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와 거의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롤을 맡을 수가 있는지가 아주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회의 요인이고요. 나머지 제약요인을 바로 넘어가서 조금 왠지 제약요인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첫 번째 제약요인은 최근에 블링컨의 방중이 있고 그 이전에 나오는 디리스킹 발언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옐런이나 썰리번의 디리스킹 발언도 있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헤빙 발언이 있으면서 미국의 대중 정책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동안 계속해서 어떤 경제 안보 그리고 안보 아키텍처를 다 만들어놓고 이제는 조금 뭔가 좀 부드러워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각 동맹국들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도 미국의 대중 정책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의 대중 정책이 어떻게 그럼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문제제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내적 대중관계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대중 정책 변화의 조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조금 살펴보면 그런데 블링컨 대통령, 블링컨 장관의 방중도 내용적으로 보면 기존의 미중 관계에서 설정된 가드레일이라는 거 그리고 서로 소통하겠다라는 거 기조 협력과 경쟁 대항이라는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관리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 큰 위기가 발생하는 걸 막겠다 정도의 수준이지 이게 정책의 변화를 말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영역에서도 계속 보면 아직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나 이런 것들은 날로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디리스키라는 게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보다 조금 완화된 개념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애초에 우르슬라 폰데라이언이 말했던 그 디리스킹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발언 자체도 유럽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그럼 유럽을 분할적으로 상대하려는 중국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디리스킹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 대항한다는 측면에 조금 더 포커싱이 가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 더 디커플링보다는 완화된 개념 아닌가라는 식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옐런 장관의 발언도 그렇고요. 설리번의 발언도 그렇고요. 다 이게 화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발 위협을 어떻게 디리스킹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대안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거지 뭔가 미중 화해의 조짐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약요인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한 가지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좌우하는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인식인데요. 이거는 대선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트럼프가 정권을 다시 잡으면 한반도 정책이나 우리 확장업체 정책 같은 것도 완전히 바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자료집에 넣어놓은 것처럼 시카고 카운슬의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의 대중인식은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고 사실 이게 별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위험 요소도 처음에 예전에는 이게 시계열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시기적으로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경제적인 힘에 대한 경제력에 대한 위협을 가장 크게 느꼈다면 이제는 경제력보다는 군사력이나 글로벌 파워로서의 그런 힘에 위협을 더 많이 크게 느끼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정당 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중인식 자체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큰 변화가 없고 다만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영역적 야심, 중국의 영역적 야심을 더 두려워하는 걸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공화당 쪽에서는 글로벌 파워로서의 영향력을 더 견제하는 걸로, 걱정하는 걸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인 인식이 똑같이 나빠지고 있어서 이것만 봤을 때는 미국 정부가 혹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단시간에 무슨 대중 정책을 바꿀 수 있다거나 이러기는 어렵고 오히려 지금 취하고 있는 국내 산업 강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유권자의 호소한 측면에서도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내 제약 조건을 좀 생각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 지정학적인 환경이 미국보다 더 좋지 않고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외교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가장 큰 것은 국내적인 양극화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미국과의 협력이나 한미일 협력이나 이런 그리고 지역적인 역할이나 인토태평양에서의 한국의 역할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항상 나오는 것들이 국내의 그런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발표에도 나왔지만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미국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든지 중국이 대만의 위기가 왔을 때 북한의 위기가 동시에 온다면 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국내에서 부정적 인식이 있고 그리고 국회에도 그렇지만 여러 세미나나 이런 발제문에서도 보이는 것이 미국과의 협력관계가 강화되면 될수록 그러면 중국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건설적인 해법을 논한다기보다는 상당히 양극화된 고착화된 시각을 가지고 좀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한미 간의 협력이 좀 강화되거나 심화될 때 그 영역이 좀 한반도 밖으로 나아간다거나 했을 때 이런 국내적 양극적 인식이 큰 제약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계된 것처럼 제 두 번째 썼는데 지역 갈등 현안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태 지역이나 한반도를 벗어난 어떤 지역에 대한 참여가 상당히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 밖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한다거나 하는 이런 외부 세력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 역시 상당히 경계를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갈등 현안에 아주 큰 역할을 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많은 국내적인 제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게 그래서 저는 되게 간단하게 이제 협력과 기회가 되는 것과 제약 요인을 좀 논의해봤고 그 외에 몇 가지 고려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가장 큰 것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때도 그랬지만 제도화와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제한 요소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국내적 제한 요소가 있지만 한미 간의 협력 제한 요소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나 협의의 채널을 제도화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2플러스 2나 SCM 같은 정례적으로 뭔가가 회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항상 주요 논의 사항들이 다 논의되고 진전이 있어 왔는데 이런 소통의 채널이 없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것들이 언론에 나타나면서 한미 간 불화나 갈등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미 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까지 이런 어떻게 보면 이 현 정부 들어서 상당히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제도화된 어떤 기구나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만들어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NGC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아직 구체화된 게 없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아주 의미 있고 문서로 뭔가를 보장받는 아주 의미 있는 선언 핵 확장 억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선언이긴 했는데 NGC가 어떻게 구체화 되는지를 봐야만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협의체가 어떻게 제도화되고 운용되는지를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관련해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여러 가지 공동성명과 그런 협력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한미 간 경제안보분야에서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안보실장 간의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대화 이런 것도 창설됐고 또 컨텀 분야 협력을 위한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우주탐사협력 공동성명, 전략적 사이버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채택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성명과 프레임워크들이 만들어지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이 이후에 이것들이 어떻게 정말 제도화되거나 실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알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좀 많이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했던 것이 이제 글로벌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서 한미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 체결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는 발표가 선언문에 같이 있었는데 공동성명에 같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계속해서 지난번 정상회담 때부터 얘기가 됐었고 SCM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계속 얘기가 되지만 아직까지 많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재 미국과 일본 간의 방위산업 그런 공동 개발이나 연구 개발이나 아니면 미국과 이스라엘 너무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간의 공동 개발 협력과 방산 수출이나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이 부분도 반드시 좀 조기에 좀 잘 추진이 돼서 이런 조달 협정이 맺어지고 한국의 방위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아까 한국이 어떻게 하면 글로벌 리질리언스에 그러면 기여를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문제인데 미국이 사실 지금 막 거대한 옛날처럼 거대한 협의체를 만들거나 동맹을 다시 꾸리거나 진영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소다자 협력일 것 같아요. 되게 작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동맹들 어떻게 보면 협의체들을 만들고 있는데 관련 이슈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소다자를 중첩적으로 좀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그게 뭔가 이렇게 이번에 IPF도 그랬지만 뭔가 새로운 기준이나 룰을 세팅하고자 하는 자리라면 반드시 좀 먼저 저기에 참여를 해서 그런 룰 세팅을 하는 데서 빠지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룰 세팅이 된 뒤에 다시 진입하기 너무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게 좀 빨리 참여하는 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맺으려고 하는데요. 이건 저 개인적인 조금 아쉬움이기도 한데 사실 저희 국회에서 국회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미의원 외교를 좀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한미의원 의원 연맹이라는 걸 만들겠다라는 만들자라는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하원 의원들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관련 논의가 좀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갔다라면 5월 또는 6월에 국회의장님이 미국에 방미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매듭을 짓고자 하셨어요. 지금 우리 국회에 미국을 상대하는 그런 의회 외교 단체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미 의회 외교 포럼이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카운터파트가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미국에 갈 때는 방미를 할 때는 이게 활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갔을 때 이 의원 포럼을 맞이해준다고 할까 상대해 줄 수 있는 카운터파트는 공식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파트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한미의원 연맹을 창설하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게 미국의 디폴트 사태 협의 이런 국내적 사정들로 인해서 많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지를 못했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끝났는데 현재 미국 의회 내에 공식적으로 의회 외교를 위한 법정 조직이 6개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영국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70주년이나 됐으니 의원 차원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의원 연맹이나 이런 좀 공식적인 제도화된 그런 의회 외교 네트워크가 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은 한미동맹의 협력 기회 그리고 제약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한국이 작년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비했잖아요. 작년 12월이죠. 일단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했다라는 것이 한미동맹에 있어서는 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지 실제로 뭐가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제가 최근에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브러셀에 왜 VUB라는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Free University in Bruxelles, Free University in Bruxelles인데 거기서 나온 보고서인데 한국의 인퇴전략에 관한 보고서예요. 그 제목이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the Same Time, South Korea's Indo-Pacific Strategy. 모든 거 어디서든지 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 지역이든 의제든 간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이게 한국의 인퇴전략에 있어서 한미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한국과 미국이 시급하게 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같이 하면 한미동맹의 강화로 귀결될 수 있는 협력 의제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물론 협력 기회를 말씀하시면서 해양 안보 관련 협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양 안보 관련 협력, Maritime Cooperation, Maritime Capacity Building, Maritime Domain Awareness 이런 쪽이 가장 시급한 협력 의제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거든요. 지금 두 분 발제가 끝나면 30분이 지났어야 되는데 지금 15분 정도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근데 뭐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 말 조금 감안해 주시고 발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정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의 최윤정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것을 논의를 시작을 해 주셨고요. 저는 사실 이제 제 주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가들과의 관계, 인도태평양 전략 그 자체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이 되었는데 사실은 정말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특히 한미동맹의 전환점을 가장 이게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한미동맹이 더 이상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라는 문맥에서 보기는 어려워졌다. 아까 우리 김재춘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동맹을 연계해서 우리가 통합 억제를 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한미동맹의 관계, 한국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조금 더 큰 틀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보아야 되는 그런 문맥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가장 큰 문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인도태평양이라는 것인데요. 인도태평양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공간, 어떤 전략 개념 이런 것으로 등장을 했고 그 개념의 등장과 함께 사실은 각 국가들이 느끼는 위협인식, 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과 기회 요인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좀 다양하게 확대되고 또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동맹이라는 것도 조금 정의와 양상, 그리고 역할들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전부터도 사실은 우리가 안보라고 했을 때는 군사 안보 외에도 여러 가지 해양 안보, 경제 안보, 환경 안보, 인간 안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다음에 그야말로 인류가 복합위기, 폴라이 크라이세스에 직면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위기로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수자원 위기, 보건의 위기, 그리고 금융위기, 여러 가지 군사적 위험 말고도 여러 가지 위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기후위기 포함해서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안보라는 개념이 매우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주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안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융합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안보의 확대와 융합이라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정책적 기재 중에 하나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이 이야기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인데 IPEF 같은 경우에는 원래 총여 6개의 필라로 해서 그 안에 사실은 모든 안보의 요인들을 다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4개의 필라로 귀결이 되었고 그게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글로벌 가버넌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필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은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는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하나의 기재로 작동을 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보 환경과 개념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융합이 되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이것들을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국가라든지 특정한 영역에서만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라든지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위험 요인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은 핵심 기술이 되는 거죠.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핵심 광물 자원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도 굉장히 융합적이다라는 그래서 문제 자체와 해결 방안 자체의 융합성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융합적인 성격 하에서 사실은 이제 각국들은 동맹과 파트너십과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함께 융합해서 이것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응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동맹뿐만이 아니고 아까 이제 앞선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적인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뭐 쿼드, 오커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쿼드 내에서도 한 10개가 넘는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이거를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안보 환경과 이런 동맹 또는 파트너십 개념이 같이 이렇게 공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공진하면서 이것을 관리하려는 미국 내에서의 정책적 변화도 좀 감지가 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의 국방부에서 최근에 말하고 있는 것, 국방부 홈페이지를 제가 쭉 봤을 때 최근에 제가 파악한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동맹, 파트너십, 협력, 연대 또는 연합, 솔리데라이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매우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개념들은 모두 엄연히 그것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정의와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이걸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영어 선택, 그러니까 이 각각의 용어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국의 국방부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참 흥미로운 것이었는데 이게 사실 트럼프가 등장하면서부터 우리가 느꼈던 것인데 동맹에도 손익계산서를 제출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맹과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최근에 미국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게 Learning and Evaluation Agenda for Partnership 그래가지고 모든 동맹과 파트너십의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자연을 활용하고 최대의 이익을 낼 것인가 이 프로세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9월의 이야기인데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동맹과 파트너십을 프랙티컬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 제가 지금 관측된 하나의 변화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 밖에서는 또 어떤가 보면 미국 밖에서는 동맹과 또 다른 용어들을 섞어서 혼자 해서 쓰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약간 혼란을 주고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흔히 혼란을 주는 용어 중에 하나 Alliance와 alignment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lliance 같은 것은 전통적인 동맹, 조약의 개념인 것이고 alignment는 그보다는 조금 더 느슨하게 연대에 기반하고 좀 더 실용적인 협력을 하는 그런 어떤 협의체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세계가 이렇게 막 다극화되고 있고 또는 미국이 혼자서 뭔가 동맹에서 결정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 하기는 감당하기는 어렵다라는 문제의식화에서 많은 나라들이 Alliance보다는 alignment를 선용하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또 사실은 밖에서는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거대주 핵심 국가 중에 하나인 인도에서도 인도 모디 총리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Multi alignment다. 그래서 다극적인 어떤 연대다. 그러니까 Alliance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뭐 뿐만 아니고 이제 주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주요 대상 지역 또는 국가인 아세안 국가들 내부에서도 이제는 어떤 alignment가 우리의 외부 지역과의 코올리션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 국가인 일본과 호주 등도 물론 굉장히 긴밀하게 동맹의 체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는 굉장히 실용적인 또 다른 alignment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경제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이 없는 인도 일본 호주 3자 간의 뭐 리질리언 서플라이 체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새로운 한미동맹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거에 대한 짧게 몇 가지 좀 저의 생각 또는 이제 화들을 조금 제시하면서 제 발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이 특히 그랬고요. 한미동맹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에 하나인데 한미동맹이 제가 어떤 결정적인 전환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환점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입장은 제가 볼 때 동맹이 그전과 같이 포괄적으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전체적인 통과의 패키지인 것처럼 갈 수 있는 그런 동맹은 더 이상 아니다라는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동맹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제가 미국의 굉장히 동맹과 파트너십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그러면 한미동맹에서 또는 미국의 글로벌 동맹 네트워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트워크, 이게 미국이 이제 2019년에 인도태폐의 전략을 말하면서 네트워크 리즌에서 어떤 식으로 인도태폐의 전략을 추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그 타이틀로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사실은 EU, 여러 나라들이 인도태폐의 전략을 발표할 때 중요한 것이 네트워크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국가들과 협력과 연대를 해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탄탄한 체계를 만들 것인가 왜냐하면 이전과 같은 그런 협력의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은 이 네트워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한미동맹이라고 그랬을 때 한국은 흔히 이제 네트워크 띄오리를 우리가 차용을 하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매개성 그래서 어떤 이제 미국이 지역의 국가들과 협력을 하려고 할 때 아 한국을 통해서 통해서 매개하여 협력을 했을 경우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빈도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지 또는 또 얼마나 한국과 미국 또 미국과 미국이 대상으로 하는 그 지역들 간의 의사소통 이게 뭐 어떤 다만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인식적인 것 또는 어떤 그 협력의 체계 자체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 클로스네스 이런 정도에서의 어떤 그 네트워크의 개념을 우리가 좀 탑재를 하고 한미동맹에서 우리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한미동맹에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도 좀 보다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까 해양안보도 말씀하시고 다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남중국해라든지 대만 해업에서의 어떤 위기 사태에서 한국은 과연 얼만큼 인발브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그거에 직접 인발브하지 않고 더 넓은 인도태평양이나 또는 남태평양이나 이런 지역에서의 미국의 해양안보라든지 다른 영역에서의 우리가 역할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부분에서의 뭔가를 얻는 그런 식으로 어떤 이익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지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생각이고요 세 번째 생각은 이제 사실은 동맹이 아까 제가 포괄적 접근이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맹이 그동안에 사실은 한미동맹이 우리의 든든한 보험과 같은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더 이상은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동맹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얼라인먼트가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다양한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김도해 박사님 말씀하신 소다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의 그 네트워크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소다자를 중층적으로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고 한국이 들어가서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적인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단계적인 어프로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발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최 박사님 먼저 그 국제 안보 환경 변화의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보 개념이 확장되고 있고 그러면서 좀 모호해지고 있다 그래서 복합 위기의 시대다 복합 안보의 시대다 사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복합 위기의 시대 복합 안보의 시대를 맞이해서 동맹이라는 것 특히 항미동맹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 미래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런 진화하는 이런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다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끝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동맹이 포괄적일 수 있는 시대에는 지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공공히 생각을 해보니깐 사실 동맹이라는 것은 역시 핵심은 안보 동맹인 것 같고요 그 안보 동맹은 굉장히 조금 기대라는 것이 깔끔하다고 해야 될까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저쪽에서 와서 같이 싸워주는 것이죠 전쟁 커뮤니티 워 커뮤니티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포괄 동맹이라는 것은 결국 동맹의 협력 영역이 더 늘어나는 것인데 이게 올바르지만 과연 이게 협력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과연 어느 영역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확장이 되더라도 그 영역에 대한 어떤 서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좀 확장된 부분에 그러니까 한미동맹 같은 경우에는 경제 안보라든지 그리고 공급망 강화 정책이라든지 등등은 사실 지금 동맹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얼라인먼트 연대라는 쪽으로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좀 들렸거든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지금 지적이신데 글쎄 제가 질문을 하나 굳이 드린다면 이게 그러면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전통적인 안보 영역 말고 다른 영역으로도 지금 협력이 확장되는 것은 추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국 모두 이게 뭐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쪽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특히 이런 이런 위험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협력 영역 확장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쪽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이제 동맹으로 규정을 하든 아니면 얼라인먼트 연대로 규정을 하든 이런 쪽으로는 조금 더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조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황재현입니다 오늘 주제가 한미동맹 70년인데요 저는 한미동맹에서 핵심적인 확장 억제를 바탕으로 그 동맹의 70년을 조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향후에 어떤 어젠다를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확장 억제는 동맹에서 불가분의 요소죠 동맹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확장 억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난 70년간에 1953년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워싱턴 선언까지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확장 억제를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확장 억제는 불가피하게 신뢰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한미동맹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 높은 편입니다 70% 80% 정도 그렇게 신뢰를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확장 억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에 대한 한국 확장 억제에 대한 의심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것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정부 밖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구조적으로 신뢰성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일동맹에도 그렇고 나토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레디빌리티의 문제는 확장 억제에서 영원히 100% 해결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상당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조적인 부분 말고 한미동맹의 경우에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어떤 현실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고도화되면서 특히 핵 억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가 더욱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 역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신뢰성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이후에 전투가 재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억제력은 작동을 한 것이죠 그 억제의 핵심적인 부분에 한미동맹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 억제는 일정하게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향후 70년에 이런 확장 억제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항상 신뢰성 문제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장 억제가 구조적으로 신뢰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확장 억제가 아니라 억제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논의해서 나왔지만 억제는 상당히 심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가 공격에 성공하느냐 방어에 성공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이 덜 작동을 하는 반면에 억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상대방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적국이 하는 것인데 그런 적국의 행동을 저지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두 번째로 확장 억제는 자국에 대한 억제가 아니라 동맹국의 억제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국에 대한 억제 역시 심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신뢰성 문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확장 억제는 더군다나 동맹국에게 억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 신뢰성 문제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조적 신뢰성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확장 억제의 신뢰성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동맹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그랬다는 거죠 특히 나토에 대한 것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1960년대 초반에 케네디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소위 나토에 대한 유연 반응 전략을 제시를 했을 때 나토 국가들은 이전에 아이젠하워 정부가 제시를 했었던 그런 전략에 비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전략으로써 유럽에 대한 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방어의 약속, 공약, 커미트먼트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2010년대에 중반 이후에 트럼프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나토 국가들과 이런 유럽 방위에 대한 이견이 있고 또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도 역시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장 억제 성공 요건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적대국에 대한 보복 위협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또 대상 동맹국이 확장 억제 공약을 신뢰해야 하고 또 세 번째 억제 제공국이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미동맹에 적용을 해보면 북한에 대한 보복 위협, 북한에 대한 미국의 보복 위협의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억제가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북한이 도발을 했을 경우에 한미동맹,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가 작동을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다, 퍼니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믿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죠 두 번째로는 한국이 확장 억제 공약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면 이 확장 억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억제 제공국이죠 그러면 한미동맹의 경우에는 미국이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도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고 한국도 신뢰를 가져야 되고 미국도 이행을 통해서 그런 신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지난 70년간의 확장 억제를 논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확장 억제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런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파리나 베를린을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 DC를 위험에 받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한미동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서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워싱턴 DC와 뉴욕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참 이건 쉽지 않은 그런 것이죠 자기 나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다른 나라를 그렇게 지켜주는 것 더군다나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를 동맹국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신뢰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핵금기, 뉴클리어 터브 전통이 상당히 확장 억제에는 큰 타격을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이후에 핵무기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기죠 케네스 월츠의 핵 억제 논리에 따르면 핵무기 보유국은 상대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용되는 무기가 아니라는, 군사적 무기가 아닌 오히려 정치적인 무기에 효과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즉 상대국이 자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핵무기는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무기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된다고 하면 그것은 핵 억제를 위주로 한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핵 공격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서 핵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유사시에 핵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핵을 먼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면 그런 뉴클리어 터브 컬처가 있다면 상당히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논의에서 나온 것처럼 확장 억제는 상당히 잘 진행되어 왔다 잘 유지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보면 확장 억제가 이런 어떤 재래식 억제의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죠 핵무기가 개발된 게 1945년이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던 1953년의 경우에는 이런 확장 억제가 핵 억제로서의 어떤 모습을 포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래식 억제도 보면 이런 미국의 확장 억제를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조약이 시작이 된 것이고 확장 억제가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확장 억제의 핵 억제의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SCM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대한민국에 제공하겠다라고 논의를 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 뉴클리어 엄블렐로 하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카트 행정부 시기여서 당시 카트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들도 상당히 존재했었죠 그리고 카트 행정부가 한국에서 중한민국을 완전히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확장 억제의 약화,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닌 해구산 표현을 첨가했던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물론 여기 브라운 장관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미 지상군 병력을 철수하는데 그것을 메이크업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런 해구산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동맹의 긴장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는,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레식 억제에서 핵 억제가 포함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6년의 38차 SCM에도 보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롬스펠드 장시 장관인데요 당시 롬스펠드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을 많이 언급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당시 한미동맹이 상당히 균열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SCM에서 롬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해구산 제공원을 통한 확장 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핵 우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2006년부터는 확장 억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익스텐드 디터런스라고 하는 표현을 이 당시는 사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죠 특히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에 SCM에서 핵 억제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하고 진전된 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했고 당시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구산을 통해서 핵 억제를 통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고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에 있었던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에서도 이런 비슷한 용어가 평화됩니다 해구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이라고 포함되어 있죠 2013년 10년 전이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는 확장 억제가 조금 더 구체적 구체화하면서 표현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확장 억제와 재래식 및 핵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사실은 나중에 이것이 이그젬플이 되었죠 조금씩 변형을 보이면서 나중에 거의 비슷한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2016년이 되면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만들었는데요 소위 EDSCG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기존에는 SCM이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레토릭성으로 언급했던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던 물론 미국의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주한미군을 있고 미국의 핵 억제를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과 어떤 작전의 관점에서 진행이 되지만 정상회담이나 SCM에서는 문서로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EDSCG는 이것을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를 어떻게 우리가 운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더 발전해서 최근에 있었던 워싱턴 선언에서의 NCUG라고 하는 부분으로 발전이 될 수 있고 물론 같이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 이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가 2016년부터 보다 제도화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동맹이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긴장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도 보면 확장 억제가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인해서 확장 억제 약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방위미 분담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을 감소시킨다든가 아니면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미동맹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것도 미리 한미 간의 사전 조율이 없이 언급을 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건 한미동맹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동맹에도 그렇고 당시 트럼프 시대의 나토와의 그런 긴장관계도 있었는데 그런데 2019년 11월에 미래 한미동맹 국방 비전을 보면 확장 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장 억제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미 간의 외교 국방 당국 간의 이런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그 표현도 역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52차 SCM에도 보면 비슷한 용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SCM이죠 S4 장관은 또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영하여 대한민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재확인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가 조금씩 바뀌는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인 용어의 세팅은 비슷한 부분입니다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 그리고 우주 능력, 사이버까지 나중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1953년부터 최근까지의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이 재래식 억제에서 핵 억제의 모습으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갔고 최근에는 또 제도화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나토의 경우에도 미국의 확장 억제의 어떤 변화, 취약성, 약화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그런 논란에서 한미동맹도 예외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확장 억제가 1953년 이후에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 억제는 기본적으로 구조적 신뢰성 문제가 항상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상당히 비교적 잘 운영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낮은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동안 한미동맹이 보여온 확장 억제의 모습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의외의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힐리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 미국 이행 신뢰성, 미국 이행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95%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이 얼마나 미국의 확장 억제를 통해서 안심하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느냐 이건 또 여론의 문제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퍼셉션의 문제이기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 억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믿기도 해야 되고 한국이 믿기도 해야 되고 미국이 이행 의지를 가지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워싱턴 선언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워싱턴 선언은 그런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신뢰의지죠 여기서 보면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략을 완전히 신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윤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 금지 조약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유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문구가 포함된 것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 핵무기 도입 이렇게 관련된 논의가 많이 활성화되었고 또 실제 한국 국민들 사이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 핵무기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미국 정부가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있고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정부 역시 기존의 그런 논의들과 논란들을 넘어서서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명확하게 한다는 거죠 즉 확장 억제가 유지되기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중에 한국의 신뢰 의지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이행 의지인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주어를 통해서 시작을 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 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확장 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 전략 핵 잠수함, SISBN의 한국 기왕을 이야기하고 전략 자산의 정리화적 가시성, 비저빌리티를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존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미국의 이행 의지를 물론 그것도 100%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신뢰 의지와 미국의 이행 의지가 거기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한미과 한미 동맹이 동시에 그것을 발전시키겠다 그것을 우리가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언론 문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미가 계속해서 공동으로 발전시키겠다 특히 제도화의 측면에서 기존의 EDS 취지를 포함해서 확장 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 여미세를 강화한다는 이야기 공동 기획 노력 정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핵 공유나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논의한 NCG 설립에 관한 것도 나토의 NPG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제도화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확장 억제 모습이 워싱턴 선언에서도 굉장히 그동안의 신뢰성에 구조적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서 상당히 많이 고민되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워싱턴 선언에 나오는 확장 억제의 모습은 사실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계획된 도발, 의도된 도발에 대한 대응은 있죠 그렇지만 위기가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고조되면서 의도하지 않은 어떤 도발,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은 좀 약한된 부분들이 굉장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쟁은 1차 세계대전 같은 것도 있고 2차 세계대전 같은 것도 있는데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을 한반도에서 막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데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어떤 트리거를 통해서 갑자기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상당히 조금 부족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지난 5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70년간의 확장억제의 진화의 모습을 보면 나름 확장억제가 한미동맹의 70년과 함께 크게 발전되어 왔고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을 조금 더 여하튼 구조적 문제점 신뢰성 문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불식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억제라는 것은 신뢰의 문제 특히 이 확장억제는 구조적인 신뢰가 있다는 말씀부터 해주셨어요 한미동맹에 있어서 확장억제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론을 잘 조합하셔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들었어요 95% 얘기가 나와서 확장억제의 경우에는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국가가 줄 수 있는 거에 95%를 줘도 확장억제를 제공받는 쪽에서는 늘 부족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확장억제가 한 1% 2%만 더 증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확장억제를 당하는 쪽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북한이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위협적으로 느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황 교수님은 워싱턴 선언과 그리고 그 후속 조치 NCG를 그런 구조적인 신뢰 문제를 희석시키는데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라는 것이 정말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잖아요 한미동맹 한미 사이에 있어서 어쨌든 워싱턴 선언 이후에 통일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그래도 한 10%에서 15% 정도 자체 핵무장을 옹호하는 응답자의 수가 좀 줄어든 그런 결과도 나왔고 그게 이제 물론 워싱턴 선언과 NCG 때문에 그랬다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조금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잠복된 게 아닌가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휘발성이 있는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NCG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잘 채워지지 않으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언제라도 다시 불거질 수 있고 재정화될 수 있고 다시 한미동맹 사이에 좀 골칫거리로 재등장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저조차도 워싱턴 선언과 NCG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글도 많이 썼는데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하거든요 뭔가 찜찜해요 왜 찜찜한지 황 교수님도 약간 좀 찜찜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글쎄 뭐죠 억지로 질문 하나 끼워 넣는다면 이게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주권의 영역인데 그런 주권을 실체도 없는 워싱턴 선언과 워싱턴 선언은 실체가 없는 건 아니죠 NCG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지금 채워지어 가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불분명한 그런 제도와 맞교환했다는 것은 한국이 손해보는 장사였다는 이런 시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35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제가 질문을 두서없이 조금 끼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플로우가 있으니까 일단 플로우에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을 오늘 저기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저 김현일 장군님도 계시고 하신데 혹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나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발제자분을 이렇게 좀 콕 찝으셔서 질문을 해 주셔도 되고요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발제하신 분들도 나는 저 발제해 주신 다른 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다 이런 걸 좀 취합한 다음에 그리고 순차적으로 다시 설 교수님부터 순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군사 외에 여러 분야가 있고 이번 선언 같으면 아까 찜찜하다 하신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가는데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의 방위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잘되어 있는가를 굉장히 정교하게 정의로 써서 나의 서비스가 이렇게 잘되어 있다는 걸 부각하고 거기에 있다는 반대급부를 받은 것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본 질문은 70주년을 맞이해서 한미동맹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니까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반을 발전해 온 거고 여러분이 지적한 것처럼 이제 70년이니까 아까 지적하신 시대 부분 40년 30년인데 거의 그 근본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최초에는 미국 입장에서 전쟁만 안 나오면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북쪽은 조금 더 뒀다가는 미국 자체를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은 미국의 세계 전략을 하는데 핵심 국가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조건이 바뀐 상태여서 한미동맹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국이 균형 있게 또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 사회에서 계속 될 수 있는 것인지 자칫하면 너무 아까 말씀하신 여러 분야에서 한미동맹이 동맹이 기본 상수가 되어버리면 저는 한미동맹 강화주의자이긴 한데 너무 상수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동맹의 최초의 의도인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가의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을 방향 조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비유를 하자면 태양계를 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행성 중에 하나인데 가끔 이렇게 발표한 부분은 미국은 항성, 태양이고 하품군, 행성 또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행성 중에 어떻게 좀 위성증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한국의 바람주의와 국가 발전과 한미동맹의 바람주의와 발전을 어떻게 잘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말씀하신 혹시 관례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아까도 얘기하셨던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적 미래 동맹으로의 진화 진화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러니까 협력의 영역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영역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런 영역에서 협력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의 문제 그러한 문제를 놓고 조금 갈등을 보이면 오히려 동맹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안보 문제 북한 억지 등에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조금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워싱턴선원과 NCG 그리고 확장 억제의 문제이니까요 아까 발제해 주신 분들이 본인이 발제한 내용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좀 답을 해 주시고 발제자분들도 다른 발제자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다 이런 코멘트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일단 조금 먼저 한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두서없이 좀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현재는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질문에 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 최 박사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발제자에 대한 질문은 일단 없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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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모습과 발전 방향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모습과 발전 방향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까 질문과 코멘트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냉전의 시대나 탈냉전의 시대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를 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미국의 경우에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으로 어젠다를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요. 물론 한국의 경우에도 그것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게 아마 글로벌 중추국과 이런 차원의 용어로서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작년의 경우에 한미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컴프레이십 알라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논의를 하면서 사실은 정상회담에서의 동매에 관한 논의들이 전반부에는 짧게 대부 억제력이나 안보 기존의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후반부에는 거의 경제 안보 관련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도 중요한 부분이고 미국한테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미국이 최근에는 보면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그런 어떤 미국이 생각하는 글로벌 어떤 정책 대외정책 글로벌 리더십의 모습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모습 글로벌 리더십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물론 우리도 이제 조금 영향력과 국력이 신장된 국가로서 많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글로벌 참여를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한데 여하튼 그런 차이가 좀 많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에 대한 합의 문화 이런 것들 할 때도 미국이 원하는 것과 한국이 원하는 것을 살짝살짝씩 조금 교환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건 이전 정부의 2021년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한미정상회담 합의문도 그렇고 작년에 5월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서도 그렇고요. 이번에 워싱턴 선언 말고 따로 이제 공동성명 낸 부분에서도 보면 미국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직 한국이 물론 그걸로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한국은 전통적인 부분 그리고 대북 억제력 이런 부분에도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상황은 맞고 또 그것을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그런 차원에서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맹 70년에 아마 미국에서 보면 선물이 이런 거고 약간 기념으로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통적인 전통안보의 모습 대북 억제의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확장 억제의 모습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분서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확대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NCG의 경우에도 보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EDSCG도 늘 그랬듯이 논의의 수준이나 논의의 방향은 사실 미국이 많이 정하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향후에 어떻게 NCG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운용이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토의 경우에는 MPG는 물론 논의의 수준 자체도 다르죠. 레벨 자체가 나토는 장관급으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는 지금 차관복급으로 하면 되니까 논의 자체도 다르지만 나토에는 실제로 전선행복이 있는 상태에서 핵공유가 논의되니까 있으니까 그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반도의 경우에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가 미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참여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운용의 묘미를 살리느냐에 상당히 큰, 그것이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EDSCG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여하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을 조금 잘 확인을 하고 조금 더 미국을 푸시를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만 물론 원심등 선언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하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과거 우리가 53년부터 2023년까지 발전했던 확장 억제의 모습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확장 억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습도 보이면서 국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체 핵무장이나 이런 전술 핵무기 도입을 하는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요. 이런 상당히 좀 컨플릭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도 미국이 확실히 못을 박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는 정부 내외에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계속 붉어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만약에 확장 억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것인가 전개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이 발전하고 진화해야 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진화해 나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미국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다면 압력을 넣어서 조금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예전에는 미국이 방향선회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국제공공제를 제공하는 노력을 보여주면서 방향 설정을 하고 방향 전환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제공공제를 제공하려는 어떤 노력이 완연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US is back, diplomacy is back, 그 다음에 여전히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미국이 주도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취하고 있는 정책의 면면을 보면 미국 구선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반자유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면 특히 한국은 열린통상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론 디리스킹이라는 것 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디리스킹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미중 경쟁이 완화된다는 어떤 그런 사인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미국 내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대중공정책에 대한 강력한 합의를 감안한다면 중국 때리기는 계속 될 것이고 미중 경쟁이 계속 악화가 되고 한다면은 여전히 한국에게 있어서는 미중 사이에서 위치 설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난제로서 계속 남아 있겠죠. 그런 문제도 생각이 납니다. 그 시간이 한 20여 분 남았는데 그러면은 설 박사님부터 나왔던 질문 내용 등등 해서 조금 더 보충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 기대했던 대로 너무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사회자이신 김재천 교수님 자체가 본인이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정리해 주신 질문이 정말 날카롭게 날라와서 긴장을 풀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시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질서 변화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리고 역시 워싱턴 선언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확장 확재를 강화할까 그리고 우리 국방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또는 한미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질문을 주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최윤정 박사님 발제에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래의 질서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의 연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서 탈냉전 종원 이후에 단순히 어떤 양극 질서가 오느냐 다극 질서가 오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영역 분야별로 더 다양한 질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디커플링에서 디 리스킹으로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공감대가 된 것처럼 어떤 질서의 전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 국가가 주도해 나가거나 미국이 계획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다. 보다 더 다양한 양상으로 주제와 영역별로도 다양한 양상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폴레르티 같은 경우도 인터폴레르티인가요? 그러니까 보다 우리가 경험해 왔던 것과는 다른 예를 들어서 과거 냉정기에 독일 정도의 국가가 상당한 힘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국가들이 미중만큼은 아니지만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역학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복합적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가 공유하는 이익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세계화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면 한국에게 큰 위기죠. 세계화 질서의 최대 수혜국이 한국인 게 맞고 그렇지만 다시 재편되는 질서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 창출도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이나 피해 부분에만 집중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그 위험과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단순하게 동맹을 강화하는 문제는 아니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또 우리가 훨씬 더 이렇게 발전된 한국의 국력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죠. 따라서 상당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냉정한 협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편이 우위를 갖고 어느 한편만 이익을 취하는 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미국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이. 그래서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양국 국민 모두가 중장기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익의 균형을 맞춰나간다는 생각이 있을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에버리지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한미가 공동 이익의 조합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게임이다. 그래서 질서 자체의 속성 그리고 한미 간의 이익의 배분 이런 것도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또 그런 것이 확보가 됐을 때 한국 국민도 미국 국민도 동맹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동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오늘 발제에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핵 분야나 이런 분야를 좀 더 이렇게 천착해서 연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확장 억제가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현재까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사태가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푸틴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베트남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미국의 핵을 사용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의심을 하고 물론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독자 핵무장도 했습니다만 유럽에 존재하는 시스템이 러시아의 핵 사용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면 유럽과 같이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공유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전문가들과 또는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유럽에 존재하는 전술핵이나 핵공유라는 건 MPT 이전에 생긴 체제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그렇게 뛰어난 체제는 아닙니다. 상당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그리고 아까 언급해드렸던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불필요할 정도의 그러한 속성들을 가진 체제들이거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핵 전문가들이 말하는 유럽에서의 전술핵이나 핵공유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것을 없애는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없애지 못할 뿐이지 그것만이 유일한 솔루션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럽에서 푸틴이 핵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이 핵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고 한반도에서도 이것을 성공적으로 결합을 시킨다면 북한의 김정은도 어떤 방식으로도 핵 사용을 못하게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발전적으로 진화시키느냐의 문제고 또 한 가지 좀 짧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한국국방연구원에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한국국방연구원이 사실은 한미 간의 맞춤형 억제 전략이죠. 테일러 디터런스 스트레터지의 핵심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국가 전 분야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핵 기획과 TTX라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군사 전문가들이 특히 한국 입장에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만일 도발한다면 미국이 어떤 수단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TTX를 매년 해왔는데 거기서 한국국방연구원이 중요한 파트너로서 들어갔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확장 억제가 굉장히 견고하다. 그런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외부에 공개하는 데서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힐리 시오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 안심이라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방부가 확장 억제의 견고성을 국민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군사 비밀이죠. 그리고 이 전략이라는 것은 노출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국방부나 각군이나 합참의 자문위원 전문가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서약서를 집행하고라도 공개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림으로써 확장 억제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한반도에서의 워싱턴 선언 이후에 확장 억제에 대해서 여론을 좀 주도해 주신다면 앞서도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핵재무장론이라든지 핵단독무장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태평양 또는 한반도까지 포함해서 한미동맹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 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발제할 때 통합 억제나 미래전 개념을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북한 억제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동맹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잘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이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반도 특히 사실은 일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엔사 체제에 의해 가지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막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너무나 많은 전력들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전력체계 미래전 수행체계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활용해서 한반도에서의 억제 역할을 확대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인태 지역 전반에서 미국에게 많은 플렉서빌리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이 일단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정학적인 특성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대만 사태의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요. 대만 사태에서 한국의 역할이 뭐냐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 인도태평양 전체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과거 냉전기의 쿠바와 같은 위치입니다. 중국의 수도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미중 간의 직접적 군사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의 고조는 미국이 생각하는 그 가드레일드 컴피티션에 벗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주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군사적 긴장도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미국이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한미가 발전시켜온 연합방위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상호 운영성을 가진 체제이죠. 그러니까 바로 미국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통합 억제의 성공 모델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모델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부터 앞서 나왔던 해양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그런 상호 운영성이나 군사적인 통합 체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확산시키는 역할 그런 역할들이 인태 지역 내에서 우리가 지향하면서 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질문해 주신 인태 지역에서의 한미 간 협력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인태 전략의 실행 계획이 나아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언급하려다가 일부러 조금 말았던 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여서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망설였던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인태 전략이 기본적으로 규칙 기반 질서를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인태 지역에서의 사이버 안보나 허위 정보 대응이나 이런 분야에서 규칙을 만들거나 할 때에 그런 주도 참여하거나 주도하거나 이런 식의 협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해양안보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김재천 교수님이랑 최윤정 교수님 무슨 해군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양안보 분야는 저보다도 잘 아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 해양 범죄나 아니면 재난이나 해양 기후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비전통 안보 분야나 범죄 분야 이런 것들을 대응함에 있어서 공동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국내적으로 이거는 또 해경과 해군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민감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여기서 터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영역에 있어서 그런 인태 지역에서의 한미 간 협력이 분명히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다른 세미나에서 이제 말이 많이 나왔던 건데 미국 측에서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협력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미 간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협력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어떤 개발 협력이나 공공외교나 이런 분야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태 지역에 있는 마치 전통적으로 해왔던 아세안 지역에 대한 그런 개발 협력이나 공공외교 측면도 같이 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한 가지 그 세미나에서 지적이 됐던 건 뭐였냐면 신남방 정책도 좋고 인태 전략도 다 좋은데 뭔가를 협력하겠다고 했으면 결과물이 좀 나왔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측에서 했던 얘기가 한미 간에 MOU도 몇 차례 맺고 개발 협력을 같이 하자라는 협의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화돼서 결과물이 나온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협력 기재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실질적 결과물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었고 마침 이제 지난해였죠. 코이카랑 USAID가 같이 한 30여 개 국가 30여 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MOU 같은 걸 맺어서 실제로 검토도 하고 추진을 한다는 기사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구할 수는 없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게 좀 진행이 되면 이 분야에 있어서도 실질적 협력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있었는데 한미 간의 그런 차세대 관련 협력 첨단 기술이나 문화나 이런 차세대 교류 협력 이런 분야도 인태 지역 인태 전략 차원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현정 박사님 네 제가 발표했던 내용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제 발표의 논지가 미국과의 포괄적 동맹을 계속하자는 것인지 이걸 옹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포괄적인 동맹이란 것이 유효하지 않으니 쪼개고 굉장히 부분적으로 들어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자는 것인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답을 드리기에 앞서 이 인태 지역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협력은 그야말로 지역과 모든 전 영역에 걸친 포괄적 협력 전략을 지향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인태 전략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이 협력을 추동하고 있는 모든 사실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태평양 도서국가에 대해서도 우리 인태 진력에서 중요한 협력 국가로 이미 다 넣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의 전 영역에 걸쳐서도 모두 다 미국이 말하는 똑같은 인태 전략의 원칙에 의거하여 협력을 한다는 것을 이미 명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포괄적인 어떤 협력을 한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크게는 맞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이거는 포괄적인 산업의 분야가 아니고 테스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해양 안보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또는 경제 안보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과학기술 동맹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해양 안보를 두고 보더라도 우리는 해양 안보를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원유의 90%가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는데요. 거기를 한미동맹의 의거해서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자유로운 항행을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에서 해양 안보는 절대로 놓칠 수 없지만 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왜 함정을 우리가 355척 만들겠다고 그런데 지금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60척 정도 더 남았는데 그거 한국이 해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함정을 보내고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이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림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Moral Time Domain Awareness 하기 위해서 기술을 지원한다든지 우리가 인포메이션 퓨전 센터에 뭔가 한국이 참여를 보다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 테스크를 구분해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동맹을 넣고 봤을 때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차세대 통신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더 넘는 그런 정도의 우위를 갖고 있고 인공지능은 사실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양자, 퀀텀 부분은 또 낮습니다. 과학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의 어떤 기술적인 위해에 따라서 보호해야 될 부분, 기술을 이전해야 될 부분 이런 식으로 테스크를 세분화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갖는 것이 맞겠다. 그래요. 그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냥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황 교수님.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한미동맹과 확장 억제를 포함해서 한미동맹 발전 방향과 전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두 가지 정도가 약간 우려사항이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미국 쪽에서 나오는 우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논의했던 확장 억제와 여러 가지 한미동맹의 어젠다들을 다시 또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마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또 시작을 해서 주한미군의 문제, 그리고 한미연합 분련의 문제, 그리고 지난번에는 트럼프 시대에도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들은 큰 차이는 없었지만 여하튼 세부적인 디테일한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미국 국내 정치적인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국의 대외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면 만약에 지금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과 다른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과 다른 트럼프나 혹은 공화당 쪽에서의 다른 대중국 정책이 있다면 사실은 한미동맹, 동맹을 운영하는 모습도 미국이 상당히 조금 방향성을 달리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IRS나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같은 경우에 바이든 행정부가 주로 제도화를 하거나 아니면 산업 전반에 대한 산업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인 어떤 부응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과거의 트럼프식의 어떤 경제 산업 정책, 무역 정책을 위주로 한 그런 것들을 대응으로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게 사실은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에서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는 경제 안보 분야를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산업 정책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한미동맹의 향후 모습에서 특히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을 전개시킬 것인가에 대한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국내적인 어젠다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보수정부와 진보정부를 다 통틀어서 미들 파워 디폴로면스를 굉장히 강조한 측면들이 있었고 지난 한 20년 정도는 한국이 미들 파워로서 어떻게 대외 정책을 하느냐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과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바탕을 두고서 플러스 미들 파워 디폴로면스를 한다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것인데 한미동맹에 관한 것은 조금 더 하드웨어적인 측면들 전통안보적인 측면들을 강조를 했다고 하면 미들 파워 디폴로면스의 관점은 굉장히 소프트 파워적인 측면이나 소프트한 이슈들 그리고 바이레터럴하기보다는 좀 멀티레터럴한 부분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들 파워로서는 그레이트 파워들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이슈들이나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하드파워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양자적인 관점에서는 불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믹터나 이런 것처럼 좀 다자적인 차원에서 리더십을 만들고 노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젠다 세팅을 하고 노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데 글로벌 중축국가라고 하면서 논의를 시작할 때 한국이 그만큼 국력이나 위상이나 영향이 커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이런 한 단계 높아졌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외교를 하는 모습은 이전의 미들 파워로 관점에서 외교를 하면서 한미 동맹을 운영하는 것과 조금 어떻게 다른 모습일까라고 하는 데 대한 아직은 고민이 많지는 않은 거죠. 물론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의 그런 공동성명이나 아니면 워싱턴 데콜레이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하는 부분들에서 따라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중축국가로서 우리가 글로벌 컨트리규션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외교적인 수단이나 방안들,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한미동맹을 운영할 때 이전과는 어떤 모습을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들이 조금 더 필요하고 그러면 한미동맹 자체도 과거에 상당히 시메트릭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시메트릭한 걸로 나가고 있는 것이냐 현실은 상당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의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한미동맹이 역대급으로 좋은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것이 한미 양국이 서로를 굉장히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한미 양국이 상호에 대한 인식이 호감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을 바라보는 국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양국의 지지가 역대급으로 높다는 것이죠.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다양한 도전 요인이 있다고 지금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글로벌 차원에서 동맹이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올바른 방향이지만은 협력의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서로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조정해 나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여전한 미국의 우선주의도 좀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국제공공제를 제공함에 있어서 좀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심화되는 미국의 전략 경쟁이라는 것은 한미동맹에게 여전히 도전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전 요인들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라는 것이 오늘 발제자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좀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하고요. 장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발제 좋은 발제와 날카로운 또 이 코멘트를 서로 해 주신 우리 저 발제자 여러분들께 좀 박수 한번 쳐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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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